마음이 된다 이게 맞아? 뭐해? 왜? 뭐해? 드려 나가자 오늘? 어이, Somewhere 둘이 나간다? 어 Narina 밖에서 병장 일어나십쇼 귀녁운동 시간입니다 일어났어요 필살 표지란거 뭐야 바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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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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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면 하나지 둘이 있느냐 하나면 하나지 둘이 있느냐 시작할게요 제일씨가 저거에요 페이스메이커에요 아 미친놈 아니야 저기요 아 뛰세요 막현수 뛰세요 얼마 됐어요? 얼마 됐어요? 얼마 됐어요? 3회 1km 거의 1km 6분 55초 걸어가다 빠른 걸음 2km 여기 아가씨 둘 조심했어요 없어요 여기 맞아? 뭐해 씨부래 나도 나도 기도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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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씨 코스 하나 해주세요 운동 재밌게 할 수 있는거 부대 차렷해야지 잠시만요 교관님 잠시만 가까이 와주십시오 머리에 치열이 있어서 이 학생을 먼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응가사 시켜주십시오 응가사 시켜주십시오 오늘 맥주 마시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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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보고 네 칫 일중 샷 누가 열정샷을 이렇게 합니까? 아이돌입니까? 맞습니다 칫 일중 샷 차렷인데 손은 그냥 계속 열정샷이야 칫 주먹집니다 전방 보고 우리는 오줌살 때 빼고는 고개를 내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앉아서 싸는데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저희는 어디 조준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잘 망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 오랑이교관 나왔습니다 하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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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다시한번 클릭!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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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무병 빨리 와봐, 진짜 와봐, 다시 응무병. 아, 도둘 후속하면 될 것 같다. 아, 다시 차려. 저 운동 왜 저래? 자, 체조, 국군도수 체조 시작한다. 국군도수 체조! 수익! 다리 운동도 시익!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다섯! 일곱! 둘! 둘! 셋! 다섯! 다섯! 일곱! 다섯! 하나! 둘! 둘! 다섯! 다섯! 하나! 둘! 셋! 자, 강제일병! 다섯 운동 열해하시죠! 자, 군대에 왔으면 개인기 시간 있어야죠. 자, 댄스 타임 보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강제일부터 갑니다. 자, 무반주에요. 하나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 셋! 교관 진심으로 실망했습니다. 아니, 요즘에 그거 꼬마트 유행이잖아요. 어떻게 한 대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벨라젠! 나 마라! 호! 벨라젠! 나 마라! 나나나나나! 형! 흠.. 으아. 흐흠. 흠. 흐흐흠. 흐흐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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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흨. 흐흨. 흐흨, 흐흨. 흐흫흨. 어... 마지막! 절도인, 절. 절도있는 군기까지! 군기든 모습까지! 흐흐흐흫흫흐흨. 웃으니깐 웃어주니깐 신났어 도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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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나왔다 깡 나왔다 100점 Nic 잘 하네 잘한다 자음은 바다의 사나이 해군 명장의 모습 보여주겠다 해군 명장은 춤을 추지 않는다 삼행시로 우리를 웃기게 해준다 아 가시죠 아나콘다 아가씨 아가씨 한 분 들어간다 아가씨 한 분 들어간다 아가씨 한 분 들어간다 아가씨 한 명이 왔어요 네 나랑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Byztopmar 콘도복 씨 아직 kasih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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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있어 하나콤 다가 있으니까 가 aparecer 가 rosby 나기catinski 나기 dal 바리 새끼인데 이런 거 왼발 왼발 자 행진간에 공간한다 공간은 비행기 하나 둘 셋 넷 비행기 타고 가요 뭐야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와 이거 포장 와 오졌따리 오졌따 짠 고생했어 맛있다 맛있다 아 좀 먹었다 와 아 점맛탱이다 야 이걸로 짠하자 와 둘러 맛있다 야 이럴거면 운동 왜 한거야 아 아침을 만든거지 와 줄였다 줄였어 야 여기 앞에 우리 아까 치킨상대 이거 상대 있지 그 옆에 꿀떼지집이라고 있어 고기집 노란색까만 받은 거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먹은 삼겹살집에서 진짜 제일 맛있는 편 중이었어 맛은 진짜? 미안한데 이 말을 매일 훅쭤받았어 국정음빵을 매주 찍는데 매주 옆대급이란 말이 나와 맛있긴 하겠지 근데 이렇게 존발 인생을 걸쫓고 낫겠다 나 존밭했어 무슨가 너네 옆대급 음식 뭐야? 난 인간고기 양고기? 아 이해가 안 돼 양고기는 아직 그때 거기 맛있었어 너랑 너랑 술 먹었어 그 이름 뭐였지? 징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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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술 뒤지게 먹었는데 2차로 사심이 먹었잖아 2차로 사심이 먹었다고? 우리 계약하고 양고기도 내가 샀어? 아니야 양고기도 우리가 샀어 진정해 진정해 샀어 우리 남원 사심이 너 맞... 아니야 양고도 넣었어 양고 못 봤어 그럼 나무진 아 그래 나무진 그 두 번째 났어 1차 2차를 내가 다 냈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2차에 하나 먹고 양고가 이리자 야 사심 식당! 사심 식당! 이리잖아 씨뻑 내가 나랑 특징이야 나도 그런 문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으면 다 사줄래 지금 다음 날 조금 더 근데 기분이 좋았어 이상할텐데 언제 제일 열받냐? 제일 화나는 순간 난 기본적으로 화는 잘 안 나는데 그렇진 않아 하하하하 이럴 때 아니야? 하하하하 근데 어째까지 너네 같이 한 거면 너네 진짜 찰떡이야 그렇진 않아? 잘 맞아 찰떡이라서 잘 맞아 잘 맞아서 하는 게 아니야? 하하하하 잘 맞아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야 잘 맞았으면 저기까지 갔을 거야 하하하하 어? 기분이다 하하하하 아니 팩트야 팩트지 이 생각은 맞아 이거에 대한 냉정한 이 객관적인 생각은 맞아 하하하하 잘 맞았으면 여기까지 왔어 하하하하 안 맞아서 여기까지 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우리가 백만을 못 찍고 있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돼 파2 하하하하 내가 열 HALacht 요구야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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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핰 legends 하하하하 BAR ножome 둘 이 나가죠? 어? 어? 엄마랑 나랑 엮는 것 같아 엄바랑 하자 여성생이가 너무 무서워 여성생이가 너무 많았고 옆집 떡볶이집 아줌마? 떡볶이집 아줌마는 약간 김무선이란 말이야 저 김무선이라고 하지 말라고 난 내 감정본은 솔직한 말이야 현서의 마음은? 나는 뭐 남자로는 오빠로? 아니면 여자로 보여? 여자로 그냥 고자? 뭐 이거 고자녀나? 고자녀노 너 들어가 보여줬네 레슬링 한 번 뜨게 내가 보여준단 말을 안했어 근데 막 보여준대 아 침대니까 내 방에 침대밖에 없어 중단하고 양방문 다오기도 쿵다라라라라 쿵기도 쿵다라라라 킹다라라라 킹다라라 킹기로 휴식 휴식 고맙습니다